오늘은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라는 책을 가지고 연준이 노력해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오건영이라는 분이구요 신한은행 WN그룹 부부장이면서 3프로TV에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연준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 금리 상승시켜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공급측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가격이 안정되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부동산 봤었죠? 아파트 공급이 잘 안되니까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리 정책적으로 제재를 하고 대출을 안해줘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물가 상승,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망 이슈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입니다 임금의 상승은 자산 가격의 급등,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일자리 복귀 지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면 사람들은 주식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주식이나 코인 이것만 먹고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노동하지 않는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굳이 노동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연준의 긴축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동안 부동산, 주식 다 상승했죠 그런데 이제 연준,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의 상승으로 투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로자들은 그럼 다시 복귀를 희망하죠 이제 이자 부담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영끌족도 되게 힘들잖아요 아파트 영끌에서 사신 분들 지금 이자 두 배 세 배 올라가서 감당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에서 이자를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복귀를 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너도 나도 일을 하고 싶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 공급 과잉으로 이제 임금 상승에 제한이 생기면서 더 이상 임금 상승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물가를 잡고 있은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임금 상승의 두 번째 요소는 바이러스입니다 신흥국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빠르게 보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죠? 글로벌 경제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공장을 세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 개발도상국, 신흥국 등의 해외 공장을 많이 세웠던 말이죠 선임국들은 돈이 많으니까 빠르게 백신 확보해서 자국민을 다 맞춰가지고 예방접종 시켰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 신흥국들은 돈이 없단 말이죠 백신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감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이 점점 지연되고요 공급이 빠르게 와줘야지만 선임국 국민들의 소비를 빨리 충족시킬 수 있는데 계속 지연되니까 물건은 부족한데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느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흥국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제유가 급등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무슨 문제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은 원유 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펙플러스라고 하죠 이 석유 기구죠 국제석유기구 이 오펙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간신히 원유가격을 끌어올려놨는데 이 공급을 갑자기 늘리면 원유가격 폭락하거든요 그러면 산유국들이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원유 증산 뭐 알겠어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을 내리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유가 급등하면 이게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죠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너네 원유 증산해라 해라 근데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한 겁니다 원유가격 떨어지면은 우리가 결국에 수출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드는 건데 그럼 대체 뭐 누굴 위해서냐 이건 대체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미국 중국 관세 분쟁 완화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미국은 계속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붙는다는 어떤 의미냐 만약에 관세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럼 중국에서 천원에 팔고 있는 1달러에 팔고 있는 물건이 있다가 해볼게요 1달에 팔고 있는 물건이 미국에 오면은 여기에 조금 이윤 붙고 해가지고 1.5달러 정도에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뭐죠? 관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1달러에다가 무관세일 때는 세금 없으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겠지만 관세가 이제 있으니까 그 세금만큼 또 늘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게 1.5달러에 팔던 물건이 2달러 3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관세만큼 물건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을 이 관세가 자극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준이 경기 부양과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따라줘야지만 물건의 가격, 물가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연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문제가 함께 해소될 때 물가도 원하는 방향으로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이슈, 공급망 쪽에 뭔가 신호가 잘 잡혀야지만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신호가 나와야지만 우리는 물가 상승이 더 이상 멈추고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살아남기라는 책을 가지고 연준이 노력해도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